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상담 전화, 주상 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형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했던 애플 관련주가 반등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주가 상승했고 화장품 관련주까지 눈에 띄면서 오늘장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받는 동안 시장 이야기부터 나누고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오늘장 이슈 바로 알아보시죠. 네, CPI, FMC, 빅이벤트 앞두고 관망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급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뒤에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WC 실망감에 어제 애플 관련주들 급락했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아이폰의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의 미증시에서 애플이 7% 넘게 급등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 LG 이노텍 등이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과연 애플 관련주들 연속성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 1시간 앞두고 2시 30분부터 삼성전자가 돌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7만 7천 원 넘게 터치하게 됐었는데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업체와 디지털 트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가상 공장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오늘 신고가 기록했는데 삼성전자도 따라가 줄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삐아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클리오, 코스메스, 수출 데이터 호조 속에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핫했던 이슈들 전문화해봤고요. 내일의 장원급제 통해서 내일장 급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내일 움직일 수 있는 이슈들 한번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대질소 모두 빨갛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핫했는지 한눈에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애플 관련 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LG 이노텍을 필두로 부품주들 강하게 올랐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 주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 계속해서 시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꼽아주셨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정재훈 대표님은 방산을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장원급제에서 브리핑한 저희가 삼성전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케이던스랑 협력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파운드리 포럼을 열어서 파운드리 전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깜짝 발표가 나올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삼성에 대한 의견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정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재훈 대표님은 부정을 주셨는데 삼성 부정 주시는 분은 약간 흔치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호재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실 이게 부정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긍정이세요? 부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부정으로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디지털 트윈에 상승을 할까 이런 부분들보다도 삼성전자 주가는 쌉니다. 싼데 계속 HBM 얘기가 나오면서 공급을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두 번째는 한국 시장,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되어진 종목군들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다 정치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안 사면 언제 살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 원체 좋습니다. 낸드 돌아섰고요.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공급을 못 하진 않을 거예요. 할 겁니다.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일 동시만 기구 FOMC에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만약에 삼성전자 밀리면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4월 달에 고점 자리 때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투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의견이었네요. 그럼 김태성 공구장님께도 긍정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워낙에 한 2시 반을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급등세 보여줘서 내일 시장에서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을까 또는 6월, 7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향을 좀 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지표 발표라든지 지금 FOMC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중을 조절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으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삼성전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커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근데 지금 HBM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HBM이 된다면 매출이 정말로 이제 성장을 하겠지만 HBM이 안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벌어드릴 돈이 작아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디램도 그렇고 낸드플래시도 그렇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제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램도 그렇고 낸드플래시도 그렇고 가격이 플랫하거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조금은 내려놓으실 필요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점과 시기 그리고 이제 방법의 문제일 뿐 저도 삼성전자가 HBM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HBM보다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갤럭시 S24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고 앞으로 이제는 이 디바이스에 플러스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백색 가전이 많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AI가 냉장고에 붙는다면 세탁기에 붙는다면 뭐 당연히 이제 교체 수요를 이제 자극할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HBM이 없다 하더라도 돈은 잘 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HBM이 붙는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일단 된다라고 하면 HBM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한미반도체의 어떤 입지, 위치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WDC에서 애플이 애플 인텔레전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총 1, 2위를 다투는 이 기업이 무려 7%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대단하네요. 네, 국내 관련주들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과연 애플 관련주들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애플 관련주도 두 분 다 긍정입니다. 사실 오늘 좀 약간 윗고리를 달고 내려온 기업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어떤 쪽을 좀 봐야 하는지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골랐다 쭉 빠졌는데 일단 어제 애플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급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한 번 좀 생각을 해보면 새로 신규로 출시되는 아이폰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를 할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이었는데 별거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갤럭시가 어땠느냐 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 탑재되면서 상당히 좀 판매 대수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애플이라고 교체 수요가 없을까라는 의구심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삼성 쪽에 휴대폰 판매 대수가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듯이 아이폰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층 상당히 좀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특히나 이번에 생산하는 것부터 탑재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죠. 삼성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애플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충분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의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많죠. LG노텍이라든가 비이치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은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 쪽에 있어서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BH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버텼어요. 월봉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LG와 BH가 좀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LG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BH 같은 경우는 삼성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애플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인 면으로 보게 된다면 BH가 좀 더 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작년과 재작년에 아마 증설까지 좀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된다면 BH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다 애플 필요 없어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외적인 그런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의 특성상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외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총 규모가 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나온 기능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애플 유저라서 보면은 왜 이 기능을 안 넣었을까 하는 기능들을 좀 한꺼번에 좀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본부장님은 공교롭게 또 갤럭시를 쓰셔가지고 체감이 좀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WWDC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애플이 추구했던 혹은 애플만의 색깔은 뭐였냐면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가 탑재된 것이 아니라 오픈 AI 최 GPT가 지금 실의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기업의 기술과 결합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애플의 혁신을 좀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애플이 하루 만에 급등을 하면서 그런 불신을 좀 잠재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큰 여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이번 이슈에 수혜를 받는 기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드웨어 기준으로 보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군들 LG 노텍, BH 이 두 기업으로 저는 압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는 가타부타 기술이 좋네 안 좋네 AI의 성능이 좋네 안 좋네 이것보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의 판매 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저는 충분히 부품주들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BH, LG 노텍 충분히 교체 수요에 대한 타이밍까지 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라면 천천히 한번 모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애플이 어떤 변화라고 하면 올해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가 됐잖아요. OLED 소재 쪽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인 종목으로는 BH가 나왔고요. 또 본부장님은 OLED까지 좀 확장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가 어떤 섹터와 종목을 봐야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방산을 꼽아주셨거든요. 조금 잠잠할 때 좀 담아보자는 전략일까요? 네, 요즘에 방산 섹터를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주항공청의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고 다 소멸된 부분들이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슈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음 달이죠. 림팩 훈련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재료들이 좀 품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잘 되면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아마 포함이 될 거고 LIG 넥스원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야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타필 글탄 LIG 넥스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방한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퀄 테스트는 통과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 달 림팩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성능 테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LIG 넥스원도 미국 시장 진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국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최강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중에서 LIG 넥스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방산 쪽의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죠. 일단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스트 로보틱스도 인수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거의 승인이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방산에다가 로보 쪽까지 사업까지 겸해지니까 시너지는 좀 상당히 클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점진적으로 아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좀 외적인 부분들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포탄 같은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풍산이죠. 포탄 같은 경우는. 방산 쪽의 섹터들은 증설을 하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화에 대한 이유도 그 부분들인데 1분기 컨퍼런스 코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풍산이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왜 했을까? 포탄을 더 생산하려고 하겠죠. 폴란드 쪽에 있어서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마 풍산의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풍산 같은 경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난 이것저것 싫어 라고 하게 된다라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세트랙 아이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위성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4.25 사업의 대부분을 세트랙 아이가 좀 포진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세트랙 아이가 대부분 또 가져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상당히 좀 조용할 거예요. 조용한데 주가는 상당히 좀 변조한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자동차 부품을 꼽아주셨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잘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화신, 일지테크, 성우하이텍, 엘치의 만도 이런 종목들이 참 잘 갔는데 자동차 부품주의 모멘텀이 좀 있나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두 가지 골자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완성차가 잘 팔린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지금 계속해서 판매량을 피크아웃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은 수치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 주행과 포드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도 일정 부분 회복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이브리드가 잠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도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영업이익, 마진율을 좀 고려해봤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견제 안 하는 품목들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동차 부품사들도 이미 IRA 법안이 준비가 되었는 기업들 위주로의 수급이 조금은 더 몰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SL 이야기하면서 같이 많이 이야기 드렸던 기업이 화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SL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좋았던 반면에 화신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거든요. 두 기업의 공통점은 현대차, 기아, 그리고 미국과 인도 시장을 진출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명확하죠. SL은 이미 미국과 인도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 이 두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SL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세제 법안 이걸 떠나서 인도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할 때 10에서 12%면 굉장히 높다라고 치고 있는데 인도 법인에서 영업이익이 거의 17%가 지금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인도 시장의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SL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 지금 진출되어 있는 다수의 기업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인도 시장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인도 시장의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동차 섹터는 아니지만 K-푸드에서 롯데웰 푸드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인도에서 아이스크림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K-기업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방산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내일장 눈여겨볼 섹터로 꼽아 두셨습니다. 내일장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팅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시간 동안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상담으로 바로 돌아올게요. 기 Repl climb 이depart 서울독 4 u